네,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에서도 메르스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죠. 하지만 이 환자가 재직 중인 고교생들에 대한 메르스 검사 결과가 일단은 음성으로 나오는 등 지역에서 메르스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르스 의심 증서를 보였던 동료 교사는 1차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고 깁친과 설사, 근육통 증상을 호소했던 해당 학교 학생 13명도 메르스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또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모두 514명이 메르스 환자와 직간접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의심 환자로 격리하고 나머지 접촉자 가운데 277명을 자가 격리, 236명은 능동 감시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 중입니다. 포항과 경주 등 메르스 확진자와 직접 관련된 지자체들은 수시로 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건 소장은 직위를 걸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가 격리자가 외출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터미널과 역 등 공공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에 나섰습니다. 격리 대상자에 대한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병, 의원을 통한 그런 예방활동, 시민들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본 체제를 갖추는 시기라고 봅니다. 한편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교사가 근무했던 포항 기계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는 6월 15일부터 닷새간 휴업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보건 당국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교사가 다녀간 병원을 갔던 시민 가운데 발열이나 기침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지역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해당 교사가 방문한 병원은 6월 1일 경주 이운후내과, 2일 포항기계면의 서울의원, 6월 3일 경주 서울내과, 6월 4일 경주 이피부과입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던 40대 여성이 새롭게 의심 환자로 분류돼 대구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폐암 치료를 위해 지난 10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41살 여성이 발열 증세를 보여 어젯밤 대구 의리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격리된 채 어제 실시한 1차 메르스 검사에서 이 여성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 여성과 밀접 접촉한 남편은 자가 격리 중입니다. 포항 남부 경찰서는 메르스 의심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네이버 카페에 유포한 혐의로 포항시청 소속 7급 공무원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일 메르스 의심 환자의 실명과 나이, 주소가 포함된 문서를 작성한 다음 해당 문서를 SNS를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입니다. 경주시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인들의 출입과 이동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4곳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설치 장소는 경주 예술의 전당과 하이콥, KTX 신경주역사 경주시 보건소 등이며 고열이나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메르스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메르스 감염을 막기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고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은 징병검사장의 대상자들이 모이면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청사 자체 소독, 살균 청소를 하는 한편 입영 문화재와 병역 명문가 인증서 수여식 등의 각종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했습니다. 또 병무청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방역이 소홀할 수 있는 안동 복무관리센터 등 부속기관 방문자들의 위생관리를 위한 추적 관찰도 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교는 포항이 30.6, 경주 32.4도를 기록했고 내일 아침 최저교는 17도에서 20도, 낮 최고교는 울진 21, 영덕 26, 포항 28, 경주 31도 분포로 지역별로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포항 상공회의소에 이어 포항 지역 중장년 애향단체인 포항뿌리회도 포항제철소의 화력발전 설비 교체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뿌리회는 최근 2사회회를 개최해 1조 원대 발전 설비 교체 투자 사업이 포스코는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앞서 포항상공회의소가 성명서를 통해 포스코의 화력발전 설비 교체를 환영한 데 이어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도 잔성 입장을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벤처 사업을 공모해 투자자를 연결하거나 직접 투자하는 포스코의 창업 프로그램인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가 성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에너지와 바이오, ICT 분야 등의 12개 벤처기업을 선정했고 포스코 창조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통해 41개 벤처회사에 69억 원을 직접 투자해 68%의 매출 성장과 35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얻었습니다. 경상북도 내 8개 기업이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도내 기업을 포함한 전국 72개 기업에는 3년간 기업당 최고 5억 6천만 원의 국비가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지원됩니다.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비수도권적의 유망 기업을 발굴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월드클래스 300 기업 후보로 성장토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철강제 수입 감소로 지난달 우리나라의 철강제 수입이 10.6% 감소했습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철강제 수입은 164만 8천여 톤으로 중국과 일본의 철강제 수입이 각각 12.5%, 19.6%씩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의 철강제 수입과 엑소입니다. 일단 청소에 대해, 아멘